자 여러분들 시험지가 8시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PPT를 만들고 지금 정확히 10시 10분 시험지 나오고서 2시간 10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6월 모평보다는 어려웠고요 제가 선생님이 잠깐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 들어가니까 이제 벌써 2번 이기장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2번 문제를 봤을 때 뇌절 오는 줄 알았다 근데 2번 문제 봤는데 그게 배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뭐 좀 이따 사진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지하관계 수로니까 지하수로 답은 되게 쉬웠었는데 여러분들이 뇌절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뭘 또 잘못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난 6월보다는 다소 어려웠지만은 역시 이제 어려웠던 게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오케이 다소 어려웠지만은 작년 9월 수준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다만 뒤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수의 도시의 종주 도시화를 느닷없이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평가원 방식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스님 보기에도 좀 느닷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평가원 스타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늘 하다가 잠들었던 바로 첫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리면은 여러분들은 학습을 중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R 이드리씨의 세계지도고 또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 조선 건국 10년 만에 만든 1402년에 혼일 섞어서 하나 세계란 뜻이죠 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국도 지도의 도 자가 도시도 자야 국도 지도까지 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고지도 문제는 자세히 물어본다 지역을 많이 물어보면서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일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이 아라비아 반도 있는 여기죠 아라비아 반도, 이 메카, 이슬람 학자니까 이슬람의 제일의 성지인 메카가 메카를 가운데 둔 세계지도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가의 중심부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B 반도 역시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고 여기에 유럽 구대륙 모두가 나와있다 잊지 마세요 구대륙 모두 나와있답니다 2번 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다 중국 중심이면 중국을 가운데 둬야지 아라비아 반도를 뒀잖아요 이게 중국이 가운데 있죠 또 지도학습은 아시죠 반드시 지도를 보면서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에 이것도 건드리기 시작하죠 수특수한에도 이게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위도냐 그게 아니라 기후대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나에는 아메리카 대륙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하고 오세아니아를 신대륙이라 그러잖아 신대륙 발견이 1492년입니다 이 지도 제작한 게 1392년 조선 건국하고 10년 있다 1402년이죠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4번 나는 크리스트교다 이거는 뭐 종교적인 지도는 아니죠 이건 그냥 중국 중심의 세계관 굳이 말하면 성리학적 세계관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거는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이슬람교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5번 A 하천은 드디어 물어봤군요 선생님이 많이 나일강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가거나 아니면 바로 홍해 홍해 건너가서도 또 나일강을 건너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홍해하고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A 하천은 인도양으로 유입된다 그랬는데 우리 나일강은 바로 지중해고 지중해는 대서양의 부속해죠 그러니까 대서양 또는 지중해 이렇게야 맞게 됩니다 잘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인도양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오케이 자 이거 보고 이제 뇌절 오는 줄 알았다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이 이거를 세지 내신에서는 가르쳤어요 또 아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사실은 세계지리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사진 시대니까 그림 시대니까 한번 보지 않았을까 근데 또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 수능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 뭐라 그랬어 모르면 패스 그럼요 모르면 어떡할 거야 거기다 선생님 얼굴 그려놓고 거기서 볼펜으로 이렇게 누를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었지만 우리 또또가 친구 아 맞아 선생님께서 구멍 많이 뚫어 이거 관리하려고 뚫어놓은 거거든 일종의 이게 수십 킬로짜리도 있기 때문에 마을까지 지하관계수로 카나트 지하관계수로 건조지역의 이리게이트 물대는 시설이다 지하수로 지하관계수로 몰라도 답이 나오잖아 근데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 이게 뭐냐 뭐 연꽃이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연꽃 아니고요 이렇게 보니까 더 연꽃 같은데 스프링클러 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출제하신 분들이 1번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아시스랑 오아시스 농업은 좀 달라요 오아시스는 말 그대로 사막에서 사막에서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모래를 쌓기도 하지만 땅의 흙을 걷어내기도 하잖아 그 땅의 흙을 걷어냈을 때 지하물이 팍 올라와서 되는 걸 오아시스라 그래요 근데 오아시스 농업은 상당히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조기후의 사막 지역에서 오아시스 또는 지하수 이런 거 지하수 이용하는 거잖아 살록 지하수 또는 외래야천 날강 같은 거 그런 물을 끌어다가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을 말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렇지 지하수를 이용해서 펌프질해서 끌어올 수도 있고 또는 외래야천에서 끌어와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농업이라는 단어는 다른 건데 출제하신 분이 이 오아시스 농업의 오아시스를 제추 야자나무 많이 자라고 애들 물장구 치고 예를 들면 물론 물장구 치면 안 됩니다만 그러한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로 되신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따지면 논란의 여지 생깁니다 이것도 맞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진짜로 2번 칸은 원형 경작지 중앙에 전통 방식의 우물이 있다 뭐 우물이 이렇게 많아 말도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나는 지하수로 우리 요거 요거 개념 때 했던 거잖아 이거 그쵸? 아무데서나 있는 건 아니고 왜 이란의 카나트가 시초냐면요 이란의 위쪽에 우리 잘 아는 신기조산대가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란 자체가 그 엘브루즈라든가 이러한 신기조산대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야 이란 고원 자체가 그러니까 배후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럼 만년설도 여름에는 녹는단 말이야 그럼 녹은 물이 산기슬개 스밀 테고 그 산기슬개 물들이 지하수가 돼서 그 지하수를 만년설 밑에 있는 거니까 마을에서는 멀잖아 이렇게 수십 킬로까지 끌어다가 뭐로? 지하로 왜 지하로? 건조지역은 뭐가 많으니까? 증발량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하로 보내는 물길 수로다 이런 얘기죠 이란의 카나트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만 뭐 수천 개 있죠 이란에만 또 중국에 또 카놀징도 있고 북부 아프리카의 퍼가라 이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외래 하천이 아니죠 나일강에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만년설 산기슬개 지하수 얘는 지하수 뭐 개발식인 당연히 누가 봐도 원시적 방법이고 현대식 농업임을 사진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